새우 RM 반갑다 반갑다 이 녀석들 또 만나게 되다니 처음 오셨어요? 여기 어디 오신건 안 돼요? 상품을 걸어야겠다 네 자 저희 저희 지금 제가 선물 꺼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공개해야 되나 선크림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려요 질문이 끝나도 전에 대답을 너무 떨려요 내가 하고싶은 말한다 잘가라 면접 자 이렇게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면접 질문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랑 그리고 혹시나 스키 장비가 있는지 네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따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알려준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몬 들어가서 스키장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키 알바 채용관 나올 거예요 거기서 비발디파크 들어가면 요런게 뜨는데 요기서 요걸 눌러주세요 자 요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바를 한번 골라서 지원을 해보아요 그러면 문자가 올거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나서 신나는 합격 이얏호 후코드 오마이걸 유아 더 원더 라이피 두피의 마드윙 아하 알바몬 알바몬